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8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CT와 안산그리너스의 맞대결 도말씀의 정다은 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홈에서 첫 승리를 따내게 되면 정말 많은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천안이거든요 자 모타 살아있습니다 자 왼발! 골키퍼 정리학 이승빈 세워놓고 재차 넘어는 크로스! 컬키퍼 저스고! 골망은 갈르긴 했습니다만 골키퍼 차징으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도 코너킥이 재차 크로스에 대한 연결 김민준이 캐칭한 이후에 약간의 김정호 선수의 접촉이 나오면서 골키퍼 차징이 선언이 됐습니다 한석희의 패스 다미르의 패스 한석희입니다 한석희 한석희 뒤로 각을 만들고 한 번 더 남기면서 크로스에 골키퍼 다미르! 골! 다미르! 천안CT의 선쟁골입니다 다미르 선수가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네! 자 김범수의 크로스 다시 헤더 박스 안쪽 투입을 해줬고요 자 카브리엘 바로 앞에서 자 헤더! 골대 위로 무력적으로 측면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운데 오른발! 포키버 정면 심리적으로 단단하게 지키겠다는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안사 마지막 마무리 가져갈 수 있을지요 자 크로스! 헤더로 들어갔습니다 이현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는 안산그리너스입니다 안산그리너스의 교체 투입이 됐었던 정지용 선수의 특점이 나왔습니다 자 크로스! 골키퍼 놓쳤습니다 헤더! 자 골대 맞고 밀어냅니다 안산 크로스마 이현규 자 지금도 이현규였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경기 종류를 날리는 정지용 선수의 희슬이 울렸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그 투입이 천 23 8라운드 천하시티와 안산그리너스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지용 선수의 희슬이 정지용 선수의 희슬이 정지용 선수의 희슬이 정지용 선수의 희슬이